미스님 좀 빠지지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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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스타를 무실래 미의 정점을 짚고 너네 보여 일루션 후우 좀 느껴줘 이루 감촉 뭐라고요? 거는 shock 바로 감촉 정무쉬해 다 작다 unlock 얼리어 팽 머릿속을 털어 털어 비밀째로 각 운동한다면 소식 우리 구단 끌어왔어 구조개서 한으로 보세 okay because we're one of our kind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your own game 시작부터 다 우리 콜 잠깐 떠나간다 해도 여러분 다 시작해도 여기가 쉽지 않으면 요 지금부터 싹 다 이곳에 다 때려박아 두 두 두 두 두 두 모두 그냥 집어넣어 눈치 보이지 말고 다 망설이지 말고 우와 비디오 비디오 맨수님 두 두 두 이게 우리 탕탕 탕탕 두 두 두 두 두 두 이게 우리 탕탕 탕탕 두 두 두 두 두 두 어서 10초 이 가게는 처음에 누가 고르기도 쉽죠 시도도 감을 만족하지 가지 지나가도 나군의 비둘길까지 가지 가지 두 두 두 두 두 두 두 가지 사장 손 다시 pir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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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나 나 나 나 감사합니다.